고난은 인생의 일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전우서와 배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거지 선생들이 판을 치고 있고 또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뭘 강조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약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 붙들고 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다 같이 한 얘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니까 단어뜻이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를 이렇게 묶어만 두고 닻을 내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우리는 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배를 이렇게 묶어만 둬도 떠내려가진 않죠 그런데 파도가 세게 치면 닻을 내리지 않으면 이게 떠내려가 버리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대충 묶어놨다 그런 뜻입니다 대충 묶어놨다 그래서 파라르레오 그래서 옆에 대충 묶어놓은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유념함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함은 이거를 좀 더 강화된 말이에요 이게 닻을 내리다 그런 뜻이에요 묶고 난 다음에 닻을 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적당히 헐겁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큰 파도 치면 흘러 떠내려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유념하라고 유념은 뭐예요? 닻을 내리다 닻을 깊이 내려가지고 흔들림이 없게 하라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흔들림이 없더라 하라 닻을 내려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념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듣죠 듣고 그냥 대충 흘러가면 다 흘러서 없어져버리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맨날 하는 데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흘려보낸다 흘려보낸다 이거예요 이렇게 다 떠내려가게 만든다 파라 르레오라고 하는 게 흘려보내다 그런데 이걸 꽉 붙들 수 있는 닻을 내리는 유념함 프로세코 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들어야겠죠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받아 적고 정리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적는 거 그리고 그다음 할 일이 뭐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게 유념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신학교 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신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책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책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다 사두기만 하고 나중에 그거 중고로 다 팔더라고 읽지도 않고 모아놨다고 내 게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좀 지나놓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래요 무조건 읽어야 돼요 가지고 있다고 내 거 아니에요 당장 읽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럼 뭐예요? 책을 읽고 정리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당장 써먹어야죠 써먹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유념하게 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믿다가 흘러 떠내려가 그러니까 유념해라 닻을 내리고 꽉 붙드는 인생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묶고 놓고 있으면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왜? 패 있으니까 웬만해서는 안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강한 시련이 오면 닻을 내리지 않을 때는 떠내려가 버립니다 요즘같이 팬데믹 이거 믿음이 헐겁한 사람들 끈으로만 묶어놨던 사람들 다 떠내려가 버렸죠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고 몇 달 빠져보세요 그러면 믿는지 아닌지 내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떠내려가 버리는데 믿음에 닻을 내린 사람 유념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럴 때 더 강해지죠 믿음이 더 좋아지고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가 엄청 믿음이 좋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를 항상 믿음으로 인도해 준 친구가 아니고 믿음으로 욕을 해 준 친구거든요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그리고 맨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좀 겸손하게 지내야 되고 하여튼 하나도 틀린 얘기 없는 목사 같은 소리만 계속 하고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났어요 반갑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교회를 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헬스클럽이에요 교회를 쥐고 있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랜 전에 고등학교 때 그 모습하고 그 다음 중간에 못 봤거든요 그때 너무 신실한 모습을 보다가 지금 교회를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이런 거예요 황우루 목사님이 교회를 쥐고 있어 그런 느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분이 교회를 쥐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이 왜냐하면 그 친구가 워낙 잘 믿던 친구였고 저를 이끌어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쥐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유념함 다치를 내리는 것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우리가 들은 것 하나님 말씀이자 들으면서 믿음이 나니까 이걸 유념함으로 다칠 내림으로 든든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냥 그렇지 않고 이렇게 헐거 밖에 묶어만 뒀다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힘쓰라 이런 믿음이 잘 붙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또 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구약이에요 율법 이거 용법이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이 율법이죠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개념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누구에게 줬냐 하면 천사들에게 줘서 중보자의 손 이게 모세죠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 선지자에게 줬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건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면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구약성경 구약성경, OT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성경, Old Testament 구약성경 그렇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등 안이 여기만 보응을 받았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선지자부터 뛰어난 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을 안 들으면 너희들이 어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신 말씀 그 복음을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 안이 여기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정 같은 데 보면 표적과 기사와 또 능력과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성령이 나눠주신 걸 뭐라 그래요? 은사 그러잖아요 많은 성도들의 은사를 통해서 확증하고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뭐죠? 구약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보응을 받았는데 이렇게 이 큰 엄청난 구원의 보금의 메시지를 듣고도 순종 안 오면 너희가 어찌 하려고 그러느냐? 이 정도의 허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 못 시키죠 율법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신호판 같아요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다가 보면 50km 넘지 마세요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잖아요 50km 그러면 그거 지키면 안전해지죠 또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드레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넘어가지 않으면 안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금은 길입니다 길 그 길 쭉 가면 천국 가요 그 길 쭉 가면 우리가 원하는 부산도 가고 목포도 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신호판 어기는 것도 큰 보응을 받게 된다 그거 무시하고 가다가 딱지 떼고 무시하고 가다가 또 딴 데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호판을 무시해도 보응을 받는데 길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딴 길 가버리면 어떻게 견딜라 그러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대제의 핵심은 뭐냐 믿음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믿음을 다칠 내리면서 꽉 붙들라 절대로 흘려버리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꽉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두 가지 대적이 있었다고 했죠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생, 외부적으로는 핍박, 고난 그거에 관해서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짓 선생들은 뭐라 그러냐면 거짓 선생들은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구약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메시아 아니라는 거죠 왜? 초라하게 십자가를 왜 지냐? 천사만도 못한 거 아니냐? 천사의 영광보다 더한 게 메시아인데 천사보다 못하게 초라하게 십자가 지냐?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하는 게 이런 사람들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다 10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잠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전체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관점입니다 읽어보죠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종기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의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버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왜 천사보다 낮췄어요?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제가 그래서 십자가와 비슷한 게 뭘까 생각하니까 쐐기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바위를 쪼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촘촘히 거리마다 거기에 참나무 쐐기를 박는다고 그러죠 참나무 쐐기를 탁 박아요 그리고 우리 잘 모르는 문외안들은 저 큰 바위 저 강력한 바위를 쪼개기 위해서 참나무 쐐기 갖고 되겠나 참나무 쐐기고 우리 손으로 눌러도 눌려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 계속 물만 붓죠? 물을 붓고 보통 3일 걸린대요 물 붓고 물 붓고 하면 이게 불어나잖아요 참나무가 뭔 힘이 있어요 물만 주면 그게 나중에 쩍 갈라지게 만들어서 돌이 깨진다는 거예요 현대도 거의 틀리지 않대요 물론 조그만 구멍 뚫고 하는 건 드릴로 뚫고 그러지만 이 방법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대요 그렇게 돌을 자른다는 거예요 돌 자르는 방법 그러니까 쐐기가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게 바위에 박히는 그 순간 계속해서 물만 받아도 큰 바위를 쪼개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낮아지셔서 쐐기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견고하고 힘이 있다 그러는 것들을 쩍쩍 쪼개는 능력이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초라함 잠시는 그럴 뿐이지 마귀의 근원적인 권세를 깨버리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고 죄의 권세를 깨버리는 승리가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쐐기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군사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세상을 뒤집어갖고 교회도 커다랗게 짓고 주차장도 커다랗게 져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죽여가지고 뭘 하겠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라니까요 종교심 그렇게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못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쐐기 돼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쐐기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외지 외지 그러면 외지는 왜 그렇지가 아니고 영어로 쐐기가 외지예요 외지 W-E-D-G 외지 외지가 되라 쐐기가 되라 그런 뜻은 보잘것 없이 들어가서 차 밖에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때는 가정에서 혼자만 믿고 있어요 그게 쐐기예요 직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어 다 부신 자 같아 다 세상 속에 막 핍박당하고 요즘 팬데믹 시대에도 교회 가냐 막 이러고 핍박하고 막 이래요 쐐기예요 쐐기 쐐기가 할 일은 뭐냐면 쐐기 뽑아가지고 한 대 맞으려 하는 게 아니에요 쐐기는 막대기에 쓰는 거 아니에요 박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만 받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교하고 우리 그래도 성교의 특징이 쐐기 성교 아니에요 갔던 곳에 계속 가잖아 계속 물 주고 오잖아 쐐기가 박혀서 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쩍 하고 갈라져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거든요 쐐기의 특징이 뭐예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받으면 큰 바위도 쪼개진다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동을 하십시오 옛날에 학생 시절 때 보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거 하더라고요 요즘에 다 늙었지 위장추업이라는 게 있어요 위장추업 명문대 다니는 애인데 중조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위장추업을 해요 그래서 개라데스는 말이 뭐냐 자기들이 쐐기래 쐐기 들어가서 계속 버티고 있으면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사회주의자들도 그런 일을 하는데 크리찬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보잘것 없이 내려가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십자가의 길 쐐기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 존재하기만 하면 변화됩니다 그런데 쐐기의 타락은 뭐예요 쐐기 됨을 부인하고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쓰임받지 못해 잠깐 빠져나와서 막대기 되려고 하니까 문제죠 막대기는 힘이 없습니다 쐐기가 힘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물 받아서 큰 바위까지 쪼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기를 추구합니다 이게 천사보다 무얼하다는 거예요 쐐기 될 수 있는 그 자세 쐐기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요 고난의 신비 이런 건데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외적으로는 거짓 선지자 왜 천사보다 못하게 그렇게 되냐 십자가 질라고 쐐기 되려고 그런 뜻이고 외적인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올 때 힘드니까 우리는 다 고난에 대해서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종교심이 뭐예요 욕심은 채우고 두려움은 피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고난 피하는 쪽으로만 의사결정을 내리다 보면 믿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난이 인생의 일부다 우린 지금 전제가 틀린 거거든요 내 인생에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여겨요 그런데 인생의 대부분이 고난 아니에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인생의 일부예요 그냥 고난이 오면 그래 뭐 살아있으니까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생로병사가 뭐예요 다 고난 아니에요 태어날 때도 애가 힘든가 봐 그러니까 울지 안 그래요 늙어도 힘들어요 뭐 걷기도 힘들고 뭐 아프다 그러고 잘 걷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 얘기인데 하여튼 그래요 늙어도 힘들어요 병들면 더 힘들고 죽을 때도 뭐 죽은 건 아니잖아요 생로병사가 다 뭐예요 고난 아니에요 고난 인생이 그런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면 뭐예요 아니 명품이 된다는 게 뭐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고난 명품 중에 고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명검 그냥 나오나요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푸름풀에 들어갔다가 망치를 얻어 터지고 어떻게 만들지 모르면 그렇게 만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검이 돼서 나오는 거고 순금도 마찬가지죠 욕기 23장 10절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나를 단련하신 후 단련이 뭐죠 이렇게 너가 순수하게 만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리파인 정년시켜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명품은 다 고난이 있는 거죠 아니 풀름풀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명품이 나오냐고 지금도 많은 순간에 그래요 고난은 싫어해 그리고 인생은 명품 되길 원해 품자가 들어가려면 성품이 좋거나 명품이 되거나 다 고난이 있는 거라 고난 없이 그렇게 돼요 어떤 남자분이 되게 몸매가 좋아요 역삼각형이고 배에 저는 원팩인데 그분은 식스팩이 있고 막 이래요 그거 헬스클럽에서 얼마나 뛴 건지 알아요 제 지하에 헬스클럽이 있고 제 사무실 지하에 요즘엔 깨가지고 유리창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자극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저렇게 좋은 몸매가 있으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 뒤로 지나가야 싫어 요즘엔 정말 배에 왕자가 그려지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돼요 얼마나 때려야 되는지 막대기를 때리고 올라가서 하고 땀벌벌 흘리고 열기가 후끈후끈 나와요 요즘엔 유리창도 없이 그냥 다 열어놨더라고 그런 거라고요 고난 없이 품자가 들어가는 게 나올 수 없잖아요 명품 성품 좋은 것들은 다 고난 속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길 들어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우리 정치적으로도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정당이 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핍박을 당하고 옛날 같으면 독재시대 같은 감옥에도 들어가고 싸워서 이겼어 그럼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실 속에 있으면 절대 강하지 않죠 투쟁이 있어야 돼 투쟁이 핍박도 당하고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좀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고 하면 누가 핍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죠? 막 감옥에도 집어넣고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 역사상 계속 그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나를 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 그러면 내가 되게 크게 될 인물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고난도 없고 평탄하고 그렇죠? 날마다 누가 스타벅스 커피나 보내주고 계속 그러고 먹고 있으면 아메리칸 인디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조금 받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겠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오신 게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10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말문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계속 들어갔다 그게 능력인의 일이다 예수님의 고난 중에 최고 고난이 뭐냐 여기서 이게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고난 중에 최고 고난 우리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와 같은 레벨이 됐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그랬대요 우리 형제라고 불렀대요 빌리포스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나자지심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리고 내려왔다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같이 된 게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된 게 고난이지 하나님이 사람 비참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됐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똑같아지시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보다 높은 분을 섬기라 그러면 물론 높은 분들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높은 분들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잖아요 존경스러운 분들에게 존경표하는 게 뭐 힘들겠어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러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높은 분이 있으면 존경의 인사를 하고 또 그분을 흠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그거 다 해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신적인 부르면 참 훌륭한 분이다 나도 저길은 길을 걸어야지 이거 뭐가 힘들겠어요 또 하나 낮은 자들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섬계제 가서 험난한 일을 하고 하는 것들 다 기쁨으로 하잖아요 진짜 힘든 게 뭐예요 그들과 똑같아지라 너무 힘들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뽀대가 안 나잖아요 예수님이 홀로 장엄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빛이 내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양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허접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동류 중에 하나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또 고난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세리와 같이 밥을 먹고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는 거 뭐라 그러잖아요 너 저런 불의냐 그렇게 되는 게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예수님이 그 길 걸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같아지는 거예요 누굴 무시하지 않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같아질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많이 배워거나 적게 배워거나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 Brothers and Sisters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고 자매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1절부터 13절까지 주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 죄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가 되는 거 교회에서는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변화가 안 되면 사람을 잠깐 무시하게 돼 있다고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무례해 왜 또 저 사람은 이렇게 못 배웠어 저 사람은 이렇게 돈이 없이 거지같이 하고 다니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형제자매 우리도 딸이 둘이 있는데 뭐 한 해를 막 무시하고 너 왜 그따위에 살아 그러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형제가 되셨는데 너희들이 형제되지 못할 게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지셨냐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겠죠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류가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류가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곤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세요 죽음을 정보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세요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탄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죽음에 있죠 안 죽으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종로 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들은 얘기인데 어떤 예수를 죽어도 안 믿는 암 전문의가 있었댑니다 아무리 전도라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하도 안 믿길래 왜 그렇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환자들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암 전문의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암입니다 이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암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 무서워하면 문제가 없는데 크리스찬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들이 더 무서워한데 그래서 자기는 믿을 수가 없대요 부하를 믿는다면서 부하를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나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간다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두려움의 뿌리가 죽음인데 죽음 그렇게 무서워할 게 없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죽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놓였다 그러면 두렵습니까? 그때 진짜 부활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다 뛰는 거라고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종로를 산다고 종로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부활신앙 각기 이전은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사여줬다 그러잖아요 죄를 사여줬다 대제상 대신에 예수님 붙들어야 죄가 씻기는 거고 나는 지금도 생활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에 제가 얘기 한 번 했었죠 제가 되게 아끼는 넥타이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버렸어요 내가 그걸 왜 아꼈는지 모르겠어요 잉크가 붙었어요 잉크가 그런데 뭔 짓을 해도 그게 안 지워져 세탁소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가도 안 되고 그런데 한 군데 갔더니 그걸 지웠어 자기 갖고 있는 뭐가 있대요 지웠어요 그때 내가 그리고 그 넥타이 애착까지 까봐 버렸어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만 붙들라고 예수님의 보혈이 피고 하네 이런 거구나 우리 죄악이요 물로 씻어도 안 되고 뭐로 씻어도 안 돼요 빌라도가 자기 죄에 세숫대 갖다 놓고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나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짓에도 없어지지 않아요 고행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의 필요 없어집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저렇게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는 것이 그분은 어떤 탈색하는 게 있는가 봐 하여튼 지우더라고 그거 하나 깨닫고 깨달음이다 그리고 그거 하나 붙들었어요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 그리고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시험 받으셔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신다 처녀가 산모 위로 안 되죠 처녀가 뭐 힘만 좀 주면 애 나와 이게 위로가 돼? 지가 뭐 애 낳았나? 그런데 한 4명쯤 낳은 송경희 집사님이 힘 한 번 주면 돼 그럼 위로가 되죠 이해가 안 되나?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지금 내용을 살폈지만 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 천사 얘기 쭉 나왔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여기에 지금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분 부활의 주님은 뭐예요? 제세장으로 묘사됐잖아요 큰 제세장 그래서 이 세 가지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 제세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거를 지금 이런 고난과 또는 거짓 선지자의 시험의 문제를 통해서 또 한 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월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님보다 뛰어나신 분은 없다 예수 붙들고 사는 인생 되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